안녕하세요. 여기는 백제 전화제입니다. 대백제 전화제입니다. 백제 문화제입니다. 아카이브죠. 약하이브죠. 어떻게 되어있느냐면요. 1960년 기억이 지금 백제 문화제의 속 공주사람들. 백제 문화제의 기롱. 타임머신 백제 문화제. 곡조 공주하가가. 이래유산 백제 문화제. 포토존.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. 아냐. 아냐. 한 번 들어가 봅시다. 이래유산 백제 문화제. 역사가. 역사가. 이래유산 백제 문화제입니다. 이래유산 백제 문화제. 연화제. 연화. 4. 정환. 그리ällt. 오시면 설명 좀 해드리겠군요. 사진이요? 사진도 설명을 쫙 하셨습니다. 록색이요. 모니터. 마이틴 아이콘. 모니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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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은 각 구경으로 틀릴 수 있어요. 이쪽에 따라서 가다리들과 관련된 역사와 위협한 곳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. 기름. 지금 나오는 백상은 설렛대 역사입니다. 백제전의 재진입니다. 역대 태풍입니다. 백제전의 부활입니다. 또는 이명박 회사도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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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으러 왔어요. 아, 먹으러 왔어요. 정범죽이야? 진짜 먹으러 왔어요. 진짜 먹으러 왔어요. 따라, 일로와. 체험. 이게 체험 중입니다. 얘들아, 좀 미안해, 여기. 여기, 이게 끝에 있어. 여기, 여기, 여기. 배고파 수영사장